자, 그 다음 121번. 여기를 will you be로 바꾸래. will you be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거의 미래진행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를 will call을 쓰면 안 되지. call을 써야지. 왜? 앞쪽이 미래진행으로 바뀌어도 부사절은 미래시제 안쓴. 그죠? 자, 그 다음에 I will invite. 이게 미래시제로 바뀌어. 자, 여기가 미래시제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는 see. 왜? 똑같아. 부사절은 미래시제를 안쓰거든. 그러니까 will see를 쓰면 안 되는 거겠지. 자, 내가 일어났을 때 눈이 오고 있었다. when I got up. 자, when은? 왼절은? 과거. 주절은? 과거진행. it was snowing. while하고 반대야. while은? while절이 진행, 주절이? 과거. 주절도 진행을 쓰는 때도 있기는 해. while은. 자, 미라는 이번 주말에는 테리지니스를 치지 않을 예정이다. 예정은 be going to. 이렇게 나타내니까 is. 근데 부정으로 isn't going to play tennis.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딱 네 칸에 맞네. 자, 124번. 자, 뭐뭐 할 것이다는 미래.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는 미래 진행 시제. 한 말을 더 넣으래. 미래 진행 시제니까 be, being, will, 아우, 왜 이렇게 썼냐. will, be, ing를 써야죠? 그러니까 I, will은 있네. be, working, this weekend. 이러면 되겠다. 자, 125번 봐 볼게요. I've already solved the math problem. but I haven't written the essay yet. 뭐 이거는 딱 해도 답이 2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lready 들어가면 이미, 그지? 이미. yet 들어가면 부정문이니까? 아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already는 이미, yet은 아직. 자, 126번. 자,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뒤에 보니까 when I was five.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과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moved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4, 11 years, 4가 나오니까. 이거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기간이니까 여기에는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27번. 자, 여기 앞쪽이 여기에는 befor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완료에 경험이랑 많이 사용되는 용법, 많이 사용되는 부사죠? 그래서 이전에 뭐뭐를 해봤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는 last year, 과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정 과거가 존재하면은 현재 완료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128번. the car broke down yesterday. 그 차가 어제 고장이 났어요. 자, breakdown 하면은 고장나다. 근데 과거 시제로 쓴 것뿐이야. 고장 났어. 좌는 그것을 고쳤어.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is working. 이럴 때의 work는 작동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개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능동 아니면 수동. 여기 뒤에 본데 목적어가 있잖아. 그치?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메리는 since two o'clock. 2시 이래로 since가 들어갔으니까 기간의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또 완료 시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그래서 2시 이래로. 그러면 has been ing는 뭐예요? 요거는 현재 완료 진행.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때 그걸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거죠. 자, 129번. 자, 요게는 지금 뚜루. 자, 요게는 since. 나는 1999년 이래로 미스터리를 알아왔습니다. 요게는 이제 기간이 그냥 나오니까 그냥 요게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기간이기는 한데 자, 문장 구조를, 문맥상으로 보면은 8시 이후로 나는 편지를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는 답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고 요게 현재 완료 진행이죠.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일을 해왔는데 바로 이 순간도 이 순간도 지속일 때는 현재 완료 진행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시제를 언제 썼었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무언가가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진행 시제를 썼었죠? 현재 완료 진행도 비슷합니다. 자, 130번 자,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So, he doesn't have any money. 그래서 그는 어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으면은 돈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돈이 없어. 그럼 현재 지갑을 못 찾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잃어버렸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지갑을 못 찾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요게는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그러면 돈이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과거에 한 번 잃어버린 걸로 끝나야 되는 거야. 현재 완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게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히바론 유왕. 그가 새것을 샀어. 그럼 옛날 지갑을 찾았는지 잃어버렸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갑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131번. 메리는 휴가 중입니다. 자, 메리가 휴가 중이니까 여기에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케이트는 휴가로부터 돌아왔어.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she has been 이거는 두 개인데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봐야겠다. 그래서 been to Japan. 그래서 has gone을 쓰면 has gone을 쓰면 그러니까 have gone have gone을 쓰면 가버리다. 현재 여기 없는 거야. have been은 have been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완료로 이런 의미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133번. 자, 들어갈 수 없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왜? have pp 완료 시제는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have pp의 형태를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제 동사죠? 만약에 바꾸려면 그러면 뭐로 바꿔야 돼? given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134번. 자, 여기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특정 과거 아이고 현재 완료 특정 과거 불가 답은 3번이 돼야지. long ago 오래 전에 근데 before는 before도 과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랑 많이 쓰이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3 time 3 번 이건 뭐 since는 당연히 기간이니까 상관이 없겠고 3 time 3 번 운전해 봤습니다. 이것도 경험용법이 되는 거야. 자, 135번. it is 4pm now and is watching TV 지금은 오후 4시인데 TV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she started to watch TV at 10 a.m. 10시부터 TV 보기를 시작했어. 그리고 6시간 동안 여기는 요게 들어가야죠. 현재 완료 진행 시제가 들어가줘야지.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언제 쓴다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도 진행될 때 바로 지금 현재도 TV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이신데 그러니까 진행 시제를 써줬어야 돼요. have been ing 자, 136번. my son gets up at 7 every morning. 매일 아침 7시 일어났는데요. it's 7.10 now. 그러니까 지금 7시 10분이야. 그러니까 자, 그는 방금 일어났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had just gotten up 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ust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뭘 쓰는 거야?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 그래서 현재 완료하면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just 하면은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랑 많이 쓰이는 부사예요. 자, 137번. my house is very dirty now. 지금 매우 더러워. 자, for months.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이 나오면 완료 시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안 돼? 시점이 지금 현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청소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들어야 돼. 과거 완료가 안 되고 자, 138번. jack and zil have been in love with each other. 자, 서로 간에 사랑 속에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ave been이 현재 완료니까 무슨 표현이 들어와야 돼요? 뒤쪽에 기간의 표현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since 5월 이래로 이렇게 이게 기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when they were young 그들이 어렸을 때 이거는 기간이 아니지 그들이 어렸었던 그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자, 139번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얘가 현재 완료니까 5번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경험용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시나 내버는 저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지. 그치? 이거는 부정문에 들어가는 거냐? 그 다음에 내버는 내버가 들어갈 자리 자체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내버가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특정 과거고 자, 140번 당신은 부산에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얘도 기간 의문문 이 되겠지. 얼마나 오랫동안 부산에서 살아왔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완료시제 현재 완료시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